이번 시간은 줄바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바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제가 메모장을 하나 열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한 줄 떨어지죠. 그리고 저는 egoing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쳤을 때 한 줄 한 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제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이 엔터를 딱 쳤을 때 이 내용을 엔터를 치고 이것을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이 문서를 열면 이 엔터를 쳐서 줄바꿈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엔터를 치는 순간에 이 커서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한 문자가 삽입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는 데이터, 여기 있는 이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 문자는 계획 문자, 즉 줄바꿈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화면상에서 이 텍스트를 줄바꿈하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대신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문자 자체의 어떤 존재가. 자, 그래서 그 문자를 아스키 코드라는 걸 열어보면 이 아스키 코드라는 것은 이 문자들이 컴퓨터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코드를 이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스키 코드 중에 10번과 13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10번에 보면 newline, line feed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줄바꿈이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carriage return이라고 해서 13번도 줄바꿈. 즉, 10번이나 13번 문자를 삽입하게 되면 그것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계획 문자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장이나 브라우저나 모든 브라우저는 아니고요. 메모장과 같은 에디터들에서는 그것을 줄바꿈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html에서는 줄바꿈으로 이런 newline이나 carriage return, 이 10번과 13번에 해당되는 계획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html 코드에서 아무리 엔터를 쳐도 엔터가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html에서는 이 태그라는 형식으로 줄바꿈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line break, 즉, br 태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br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br 태그가 위치하는 곳이 줄바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jsp들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보면 앞으로 제가 준비하는 생활코딩 강의를 몇 번 더 할까 합니다. 라고 하고 br 태그가 들어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띄워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취지이기 때문에 분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고서 br 태그가 4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해당되는 4번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br 태그를 더 쓰면 더 쓰고 run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예제가 한 칸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html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엔터를 쳐서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을 한 다음에 run을 해봤자 html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줄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br 태그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